돈을 안 먹는다고? 돈을 안 먹는다고? 돈을 안 먹는다고? 무기도 사야되요? 동전을 먹어야 된다고? 동전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말을 빨리 해주시지 말을 빨리 해주시지 말을 빨리 해주시지 스테븐 시골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돼? 푸딩! victory! 푸딩! 고마워! 끝났나? 갓! I don't know what! Thank you boys for saving me! Where are my manners? I didn't even improduce myself. I am known as the legendary chelis, please to meet you. Thank you. 난하 난하! I was searching for magic and got trapped by those ghosts. Speaking of magic, please accept this gift. It should help. There are other... 어! 우리 집 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벌써 끝내버렸어. 컵패드 다하고 나중에 시간되면 레이맨이요? 아 레이맨은 근데 진짜 좀 어려울텐데. 뭘 유수하라는 거야? 어! 뭐 얻었다! 모르겠다. 메가블레스트. 나는 메가블레스트만 쓸래. 안되겠어. 메가블레스트.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저 이제 다음 어디로 싸우러 가야돼요? 싸우고 싶어요. 어디로 가서 싸워야돼요? 싸우는 곳 어디야? 싸우는 곳 싸우는 곳! 싸움 싸움! 얜가? 얜가? 뭐지? 슛! 스페셜! 페리! boss 이관 하자? 네. 스페셜! 강원을 하자! ıl Gibbs 선생님으로 간단하게 만든 것처럼 해놓고 간단하게 안만들어놨네? 사람은 우롱하고있어 렛츠? 레디? 이건 좀 어렵다 이게 뭐지? 자 자 레스팅 자 레스팅 이게 130 됐다고요? 여기서 아이템이 사야지 좋아요? 여기에서 아이템 사야되요? 뭐 게임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이상한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남ый 아 아 ㄱ 아 아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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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별의 컵이니? 아 제발 이러지마 아.. 될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아 뭐야 이런 초보 단계에서 맞으면 안되는데 그나저나 여기는 여기서 이걸로 뭐 했다 쓰지? 이거 뒤버튼은? 아까 이렇게 슈퍼 고속 이동하는 거 여기서 뭐 하는게 쓰라고 지금 이게.. 이게 있는거야? 호잇? 이거 하라고 한거 맞나? 어 뭐지? 어 뭐야 어 초피쌀기다 뭐야 이거 더 모았다 쏴야지 어우 눈 아파 죽겠냐 아주 그냥 всп 머리 아픈가보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제발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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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기 사서 하면 더 빨리 깰 수 있어요? 안되겠어 다음판 죽고 나서 물어봐야지 지금 채팅 볼 수가 없어 지금 몇 회지? 한 사퇴했나? 저 소 소가 제일 위험해 소가 피할 수가 없어 소하고 했을 때 약간 도와돌을 처치하는데 저기 소가 제일 위험해 욕심은 최대한 버려야 돼 미사일이 됐는데 적을 맞춰야지 혼자 하늘에서 터지면 무슨 소용일까 초필살기 낭비 오지구요 그게 초필살기에요? 지금 꺼지마 운다 오 새로운거다 아 새로운거 하지마 어 꺼져 빨리 변신해줘 왜 변신 안해 변신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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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색이! 아.. 짜잉네 페링! 왜 페링 안 돼? 분홍색이잖아! 아니 그렇다고 페링만 하라는 건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잘 쓰란 말이에요 방금 분홍색이어서 페링했는데 왜 죽어? 왜? 페링하라매! 페링하라 그랬잖아! 페링! 이게 페링이구나? 알았어 괜찮아 이제 깰 수 있을 거야 대충 알았어요 떼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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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황소를 조심해야 돼 황소가 제일 어려워요 아! 봐봐 아 진짜 짜증나 황소에서 맞으면 안 되는데 황소에서 맞으면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무이콜렛 비쎄게 너가 피아허게 희이든 도망상 가벼운 꾹꾹꾹꾹꾹 드르!!!!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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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링! 오 패링했는데 뭐가 됐나? 왜 아무 이상도 없지? 패링함수 같은데 패링하면 뭐가 좋아요? 아무 이상이 없잖아 귀가 빨리 차나? 카드가 빨리 차나? 카드가 빨리 차? 귀가 안 찬 찬다고? 조금만 피 tako 뭐야? 으 으 으 으 으 132 대 유프 뭐야 할만하네요 자 다음은 어디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되요 으 으 힐다 보그 뭐 얻었다 이제 여긴가 제트 런 앤 건 나 아 어 어 또 싸우는 데다 아 나 이거 별로 안좋아하는 데 으 어 패딩 패딩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창점에 으 그럼 나한테 사치 으 으 오오 나의 여왕님님 만홍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페리! 페리!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페리! 상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점이 없어야 재미있죠? 상점하면 재미 없잖아? 운전을 먹으랬지 가만 근데 상점 안 갈 거면 이제 운전 필요 없잖아 멀쩡한 남자가 내지 덤비는데도 해치우지 못하다니? 내지 덤비는데도 해치우지 못하다니? 무낙데! 아유! 어디서esehen 알기 보니! 뭐지! 시스템! 이 세월이도 난리! 뭐야? 왜 맞아! 밟길은 네축이야 가만있게 물을вод고 불탐한 남자가 어휘? 뭐지? 어서 정신을 차려여 어서 정신을 차려여 아 질기랄 천천히 할걸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잠시 풀려 천천히 할게 대박 어우 미안 x4 Ы 수명 成巳 와우.. 샤프하네 아주 그냥 커져 띡띡띡띡띡 띡띡띡띡띡띡띡띡 이 게임 뭐야 진짜 피지컬 시원시원하시는 분들 원래 게임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야 돼요 좋아ests 완벽한 커링 대상 지렸다 뭐야 으아아악!! 으악 우린 어떻게 가야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으흑 하하... 하...무서워 뭐야? 할만하잖아? 별거 없네 앞에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런데 괜히 갔다가 함정으로 죽는 줄 알았거든